어 맞네요 선물 부탁드릴게요 꼭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오늘 끝곡은 아이돌에게 웃음 되죠 세대씨가 있는 네 한 번씩만 알아요 어떤 제목을 드렸나요 슈르륵 띄워드리면서 내일 밤 날씨에 활기찬 목소리를 다시 돌아올게요 퀴즈가정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즈 많아요 응 이런 사랑의 밤에 맞춰요 이런 사랑의 밤에 맞춰요 이런 사랑의 밤에 맞춰요 그렇게 아야될 우리 사랑도 바람도 마실 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